제가 대표님께 뭘 해줄 수 있냐고 물어보셔야죠. 뭐든지 다 하겠습니다. 그러니까 우리 진영이는 제가 살릴 수 있게 해주세요. 내가 그 좋은 사모님 하나 소개할까 하는데. 어? 대답을 못해. 대입이 아무 조건 없이 다 해준다고 해요? 그걸 믿어요? 최소한의 선의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날 원망하고 있구나. 너도 돈 때문이냐고 한철인한테 붙은 거야. 아니 제 친구도 뉴욕에서 학교를 다녔거든요. 진아라고. 진아라고.